안녕하세요.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꽈춥입니다. 유튜브에서 영국 남자 보고 한국에 놀러가기로 결심했어요. 유튜브 스타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한국을 사랑하는 남자 꽈춥입니다. 되고 있는 거야? 되고 있어. 오케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꽈춥입니다. 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방도 좀 비싼 거 구하고 그 뭐냐 자취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옷도 새 거 이런 클로즈 사고 그랬는데 연산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. 그래서 꽈춥이 이제 채널을 조금 그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새롭게. 그래서 꽈춥이 이제부터 그 푸드 리뷰 할 거고요. 브이로그 어디 놀러 가는 거 또 할 거고요. 또 뭐 하지? 한국 문화 알아보기 이런 것도 할 거고요. 뷰티? 그 그 그건 안 할 건데? 여튼 그 한국 조금 이제 안 추워지면 안 추워지면 영상은 더 많이 찍고 이제 계속해서 리뷰나 그런 거 많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 섭스크라이브 꼭 해주시고 코멘트도 많이 해주세요. 저 이제 섭스크라이브 300명 넘었거든요. 그래서 그 500 500명 되면 그 댓글 읽기 그거 하더라고 다 애들? 그거 따라해 볼 거예요. 댓글 읽기 할 거니까 여러분 코멘트 많이 남겨주시고 그 섭스크라이브 꼭 해주세요. 다 했나? 안녕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콰츄비였습니다. 된 거 같은데? 좋은데? 구독해주세요. 했잖아, 인마. 자, 이제 끊어줘. 인생 진짜 각박하네. 저 직원의 오리 остан지요. ibi 왕계 뺐어 은